야, 너도 이번 주 엠카 기다려? 누가 어떤 무대를 하는지 궁금하지? 힘들게 이리저리 검색하지 말고 이것만 봐 그럼 1분은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 최초 공개 조유리 엠플라인 골든차일드 영재 우즈 끝 키 AB6IX 에이티즈 있지까지 반복도 반복 그러다 보면 입에서 노래가 툭, 툭, 툭 처음엔 다 설마 했겠지 이 사람들이 다? 전부 다? 그게 엠카야 단번에 덕질 만족도 1위 네가 찾던 바로 그 무대 10월 7일 목요일 저녁 6시 엠카운트남만 보면 돼 엠카운트남만 보면 돼 야 야, 너도 본방사수 할 수 있어